아 다이맥스는 알죠. 그거 그거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. 아니 뭐 포켓몬의 근본을 잃어버렸어. 오 뭐야. 이 통통한 여자 내 스타일인데? 오 야. 팽팽. bbw 지린다. 어허. 어 진짜 짱뻐. 지려 역시. 거대꽃뿌리 위험합해서. 진짜 거대꽃뿌리 무조건 다이맥스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. 다이 어스. 좋아. 얘가 커지면 얼마나 커질지 진짜 기대된다. 봉. 야. 야 짱커. 야. 위험 지려. 야. 효과가 별로지만 한방. 불피 닮아? 불소속은 아니겠지 얘가 왜 이름이.. 이름 맘에 안 드는데 바이너클 이걸로 3톤 만에 잡아보겠습니다 한턴씩에 다 잡아보겠습니다 2234님의 이제 백을 믿어봅니다 진짜 이 포켓몬 너무 못생겼는데 펭귄으로 만들지 차라리 에? 뭐야 방금 뭐지? 방금 데미지 안들어간거죠 원래 이런거에요? 뭐지? 딜이 들어갔는데 안들어간거에요? 아 원래.. 아 특성 아 얘는 그냥 있어도 다이맥스 쓴거 같애 아 역시 맘에 들어 지진쓸줄 알았어요? 불공격하면 혹시 딜이 들어가나? 잠시만요 좋았어 배달왔습니다 이제 먹으면서 해야지 아 조언 감사합니다 바이맥스는 앞으로 항상 남겨놔야겠어요 아 아니다 이제 불포켓몬으로 바꿔야겠다 아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는데 어? 나 스키 나섰나? 아 빨대를 왜이렇게 조그만거 짓지? 아 역시 라프라스다 내가 제일 잡고싶은 포켓몬인데 제대로 싸웁니다 아 라프라스가 얼음이었구나 아 라프라스는 직접 잡는 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켓몬이라 근데 어디서 싸우는지 아 저분도 룰레인의 포켓몬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어 가까이 오게 해서 낚시로 해야되나? 해골! 좋아 어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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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쎄 그럼 세턱동안 그러면은 어 대열으로 이건 무슨 스킬이지? 뭐야 공격하는 스킬이 아니었어? 으흠흠흠 오롱이 내버릴걸 그랬나요? 지진? 이야 버텨 버텨 아 아 갉아무기로 암석봉이 있으면 이해지 있을 것 같아요 아 라프라스 너무 귀여워 으흠흠 이겼다 하하하 아 아 이 칠광 관상놀나 너무 내 스타일인데 들어갈땐 들어가고 나올땐 나오네 일단 몇일 몇입 등 his listen 아 대전이요? 저다 아들이 있다고? 오오오오야 더 좋아 저 화장실 갔다올게 감사합니다.